도저히 못하겠습니놔 으악! 왜 말을 안..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멤버들과 함께하는 마검탈추맵 해볼거에요 네에 자 오늘 그러면 같이 할 멤버들 소개하면서 해보죠 안녕하세요 봄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수입니다 네 봄수님 네 오늘 만약 마검을 손에 쥔다면 어떤 녀석부터 죽이시겠습니까? 저는 이 호멘에 사지를 갈라놓겠습니다 사지를요? 예 잘푸다 능지처참을 해버리겠습니다 네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수한 요름입니다 오호호 순수라니 순수라니 네? 네에 자 안녕하세요 잘생긴 잉여민입니다 이거나 똑같은 말이지 뭐 아 맞어 맞어 네에에에에에 주살밟 아 아 네에에에 야 사툴리 마검 있는걸 모르는구나 하하 하하 마검 있다고? 뭐지 어? 젊은목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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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호 님 너무 잘생기셨네요 태양의 시대 전부터 생각했지만 너무 잘생기셨어요 자 원피스를 원피스를 찾으러 가자 아아악 안돼 내 마공 골디로자를 처치했다 아 아 근데 이거 한번 떨어져 너무 멀리서야 되는데 키를 치세요 그냥 아아악 저번에 갑니다 어 어이 어이 꼬맹이 네 일로와봐 잠깐만 일단 얘부터 어이 꼬맹이 네 내가 연예인 누구 닮은거 같나 아 연예인이랑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잘생기셨죠 음 지나가라 거짓말 수준급인데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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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어려워 이거 머리 밟기야 이거 너무 어렵네 머리 밟기 아 우리 앞에 막지 마세요 머리밟기 머리밟기 찌릅돼 버려 봄수 머리밟기 블록들이 블록들이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오 아름다워 와 아 어려워 자 깰 수 있어 침착하게 하면 돼 침착하게 침착맨 도와줘 도와줘요 아 진흙대 머리 개짜싱난다 진짜 아 진흙대 됐다 됐다 아 블록들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가봐 하 아름다워 여기 노란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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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됐다 이건 뭐야 어 오 오 오호라 이거 재밌겠는데 레버를 뽑아서 스토리 됐다 뭐야 이거 스토리 이기맨은 그의 나이 25살 나이 나는 이기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기맨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이탈축을 통해서 웃음 뜨거 jun 자 요른 님의 난 요르 님이 굉장히 궁금해졌다 과연 그의 점프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울 Split 오~~~ 와 Reverse 아 블록이 미끄러워요 아 유리라서 미끄럽네 와어어 요르 님 몸무게때문에 drunk ow 야 유린이, 유린이 사기 빠르니까 아아아아아아 유린이가 와장창 했잖아요 아잉 미끄러워 야 빨리 야 자 좋아 너무 미끄럽습니다 만약 깰 수 있을까? 아 천천히 천천히 깼다 이거 깼다 이거 못 깰 수가 없다 셋 홈을 해! 어 중간중간 받아 가죠 갑시죠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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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아악 어디서 개짓거리지 전에? 개짓거리? 아 내가 개 참 지주도라는건가? 왈왈왈왈왈왈왈왈 와앉 아 레버 내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쟤가 바보니까?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쟤가 세토밀 안했네 내가 흫힣 Luigi Captain 좋았어 살금살금피여서가자 야아 엉금엉금피여서가자 야 여기는 쉽다 여기는 이렇게 쉽게 깰수있겠다 탁 타 타 요로로로 Burd 너 graphs with his right 야야야야야 화살 마공화올라 화살로 바꿨어 자 통행료를 내시오 통행료가 뭐죠? 통행료 통행료로 죽박이제 와아아아아아 잘했다 아 젠장 젠장 죽박한대면 아주 충분한 통행료라고 야 여기 미끄럽다 조심해야된다 아 야 아아 여기는 약간 느려지는 블록 까 자 아 여기 또 쉽네 여기까지 쉽다 빨리 깨야겠다 빨리 깨야겠다 어렵아닐까? 고맙습니다 허 허 허 허 허 허 좋고 양호 어렵지 않다면 어렵게 만들어주지 으음 어렵게 만들어주지 아 선빵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뭐죠? 어 뭐야 위로 올라가서 찍어버리는거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찍어버리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저 왔어 지켰어 여기 길 만들어주고 가자 그니까 어 안되지 어 타이밍에 맞춰서 카드를 타는건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으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어려워 잠시만요 이거 버그에요 안타져요 타봐 오 하하하 탔잖아 타져요 나 나도 타봐야지 허어어어어 확 이 틈이 된다고 이 틈 막아줘 나이스 좋아 협동 플레이구만 이게 요리님이 날 밀거 같으니까 카트를 타서 가겠어 탁 어떻냐 어떻냐 아 뒤통수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범수님 얼른 지나가시죠 제가 벗고 있겠습니다 진짜지? 당연하죠 밟고 있을거지 꼭? 아 이거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걸 밟고 있어야지 길이 생기는건가? 아 제가 밟고 있겠습니다 어 알았어 밟고 있지 지금 아아아아 아 일체도 못 가는구만 어 개신자 녀석 해보자 해보자 점핑 예 에어 에어 아 요리님이 끝까지 밟아주세요 저 갈게요 아 밟고 있지?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온 체중을 다해서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 진짜 밟고 있지? 으음 으음 어 방금 점프한거 봤어 아 아니요 하지마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콩 콩 콩 콩 콩 아 아 신나 아 아빠 여기 방방이에요 방방 아빠랑 방방을 타러갔어요 아 아 아 아 야 이거 아 야 가고 있어 아 아이씨 야 내가 밟고 있을게 가 날 믿어 좋았어 후후 난 선을 끌어버리지 난 밟고 있긴 하지만 선을 끌어버렸어 봄새 아 어때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 좀 야 됐어 탑 오드가 방심하겠을 때 나는 레버로 놓고 빨리 가겠어 아 아 레버로 바꿨다 괜찮은 방법 이거 아 아 아 아 야 레버로 놔봐 레버로 아 아 아 방심하지 알았잖아 우리 레버로 하자고 이거 말고 우리 이걸로 합시다 뭐뭐뭐뭐뭐 횃불 아 레버로 횃불 괜찮네 가자 아 아 횃불이 횃불이의 불씨가 꺼져버렸네 안타깝게도 아 후 불어버렸잖아 아 아 생일초 아닌데 후 불어버렸어요 와 다왔다 나는 다왔다 Give up 진짜 while oh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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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통행놀이 내라 칭 칭찬한마디다 uch 아 아이 견해님은 머리카락이 없어서 잘생겼어요 머리카락 탈모인들이 밝히다니 칭찬 한마디를 해라 아 그 솔직히 원빈.. 원빈부터 맘에 안들었다 그치 왜냐면 이겨멘이 원빈보다 잘생겼거든 안돼 그런 말하면 안돼 다 왔나요? 아 나왔다 아 드디어 깼네 이 점프맵 어려웠다 너무 길다 이거 봉투 많이 막을때 떨어졌어 다 왔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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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잖아 어 니 아래 요런거 있네 와 실화임? 실제 이야기야? 그거 방금? 니 실력? 실제 이야기 아니지 실제 이야기 대본 있는거지 당연하죠 제가 이렇게 생각 못하겠으니까 문이 열립니다 안 돼 당신 아니 딱 문을 밟아 문이 열립니다 점프 좋아 다 왔다. 다 왔다. 점프! 다 왔다. 어 했네. 천천히 observed 거신발 같은데 저거? 실력이 아닌데? 사람 아닌데. 아 유른이 지금 모니터 끄고 하고 계시다고. 아, 요로르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모니터를 끄고 한다. 저 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한 손으로? 그럼 한 손으로 하자, 키보드에 두 손을 올리나? 아... 아흐흐흫 자, OK. 잉엠맨의 게임 실력 평가. 이제 공간지각 능력을 평가하게 때? 음... 아아! 야야야! 린치지마! 쩔! 저기 아래에 물이 있나보네 물 있습니다 물 있습니다 물 있다! 아! 들어갔는데 이게 안돼? 점프! 들어갔다! 와 들어갔다 이거 나 진짜 나간다 아야 아! 레버가 있잖아 뭐하니? 물이 레버로 막혔잖아 뭐하니? 연금술인가? 아니 아래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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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아니 물이 없어졌잖아 물이 없어졌잖아 아 근데 과학시간에 배웠듯이 물은 증발하기 때문에 아 안되겠다 뜨끈뜨끈뜨끈한 물로 바꿔줘야겠다 자 아니 요리가 뒤에 있잖아 이럴수가 자 이거 뭘까요 아니 청순이 청순이기맨꽃 아하 아하 꽃으로 맞아봤니? 아하 아악 여자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아하 아악 남자도 때리지 뭐 자 보자 봄수는 잘생겼을까요? 어 아 몸빈을 닮았다 아니다 절대 잉겸에는 봄수를 살아간다? 요기다 잘생겼다 잉겸에는 봄수를 살아간다 아니었네요 아니다 절대 욕인거 같습니다 아니다 아니었네요 아니었네요 아 그럼 잘생겼단 소린데 네 어 아 이거 왠지 욕같은데 요르르 닮았다 요기인거 같습니다 자 직접 아유 기분이 굉장히 아픈데 아니었네요 아 다행이다 아 내가 원빈 닮았다 아니야? 원빈 닮았다 에이 설마 설마 아니었네 잘생겼다 나 에이 거짓말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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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생겼다 아 이거 제작자 봄수님이네 야 뭘 좀 말해 제작자님이 이 탈출의 제작자 이거 탈출을 받는 사람 봄수네 뭘 좀 아시래 아아이 아닌거 같으니 뭐야 이거 문제에 문제라고 써있으면 마검이잖아 사실 정답 아악 마검 얻은김에 때려주지 자 요르르는 봉수 닮음 닝혀맨 닮음 난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요르르가 실제로 한 마리를 하던데 나는 새잘기다 새잘기 새잘기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아니였네요 귀엽지 않네요 아잉 예쁘당 일진이다 하하하하 난 예쁘당 예쁘당 요리 예쁘나 아니였네요 저도 인여맨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요 인여맨을 닮은 요르르 제발 어 맞았다 하하하하 요로로는 인여맨을 닮은거였군요 하하하하 야 제살자 누구냐 나와라 하하하하 이에 밝은 색이 유난히 빛났나? 어 없네 아무것도 어 이거 뭐야 잉여맨님은 어 뭐야 아 여기도 이런데 마검 있겠구나 하하하하 없잖아 없네 자 잉여맨님은 어 연예인 공류를 닮았다 연예인 원비를 닮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연예인 박보검을 닮았다 연예인 송진기를 닮았다 연예인 서강준을 닮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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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렵겠는데 이거 제가 그러면 답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거야 야 같이 갑시다 후벼 거긴 없어 같이 갑시다 아니야 아니야 거긴 정답이 없어 여기에 정답이 있단 말이야 들어가 아아 여기 정답 좋았어 여기 정답 없다니까 야 요로로 네 요로로 야 좋은 말했다 여기서 여기서 야 요로로 좋은 말 할 때 이 서강준 닮았다 여기 들어가 좋은 말할 때 diye 빨리 들어가 theological 아까 자 저 이 crochets cent 송중기만은 안됩니다! 송중기만은 안됩니다! 송중기만은 안됩니다!! 빨리 들어가라고!! 아 들어가... 좋았어..! 송중기만은 아니야 그럼 박보검 가자! 박보검도 안됩니다!! 들어가! 빨리 들어가라 했다고! 빨리 들어가! 아 양심이 찔려! 보검 보검장! 그럼 원빙가자! 그럼 원빈으로 가지 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들어가 왜 말을 안 듣니 원빈이었구만 잉여메님은 원빈할만 했군요 제작자 최소 잉여메님 야야 마음에 안들어? 아뇨 아 완전 마음에 듭니다 들어가자 환격능력평가? 이게 뭐야 아 아 자아 그러면 탁 가서 탁 좋다 뭐야 랜덤으로 나 때린거야? 아 아니요? 야 저기 저기 딱 아 말도안들 올라갔잖아 요로야 잘가야 돼 요로가 상자가 됐는데 몬스터 이름있지 않냐 상자 몬스터 미믹 미믹 미믹이다 미믹 아 야 근데 거기 나와 여메님 셋톱했어요? 어 자 3개 구경시켜드릴까요? 니가 해야 될걸 니가 3개 구경해야 될걸 자 자 어디까지 날아갈까 별로 날아가네 구경 잘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 좋았어 어렵네 여기 오 잘가야지 잘가야지 아 저희가 깰 수 있을까요 와 아 진짜 어렵다 요론은 여기가 어디야 어 뭐야 여기 오면 되잖아 그냥 tp 불리했던 tp지 여기가 어디야 어 요론 다왔다 여기가 아 하하하하 점프해봐 아..아..아..그..그래야죠 여기서 점프..아 아니 아니 점프하고싶어봐 제자리에서 요기한테 제자리에서 점프해봐요 아 예예예예예 알겠습니다 저거에다 넣어드릴게요 와아아아!! 야 될거같은데? 저기야 출근가? 예 오오.. 굉장히 흥미롭군요 아 봉사님 저한테 주세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오케오케오케 야 저쪽에다 넣으면 돼 저쪽 오케오케오케 저쪽저쪽에다가 오케오케 자 뛰어봐 넣어두세요 자아 간다 빠샤아아아아아 빠샤아아아 어? 왜 안 밀어지냐? 어? 어 일로가는데? 어? 어? 왜이래? 어? 뭐야? 어? 어? 어 얘도 안밀어져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아아아아 아무래도 그냥 스카이 블록으로 해서 가는걸로 가한걸로 어? 엔더진주가 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우리 이거 스카이 블록 님들 그거 만들줄 알아요 코브스톤? 저 만들줄 압니다 오오오올 요로님한테 맡기는걸로 어째서죠? 잠깐만 근데 왠지 야 그냥 일로와 너 어째서 못개 어째서 못개 어째서 못개 어째서 못개 맞아 수정적이죠 수정적이시죠 수정적이요 야야 일단 으쾌고 일단 요리로 너 이거 고불숨 만들어줘 네에에에에에에 자자자 저기 너 믿는다 당연하죠 저와 믿으십시오 왠지 느낌이 좋지않아 으흠흠 저 못믿습니까? 자아 아니야 아니야 개지마 개지마 흐흐흐흠 머들 each 정말 생각을 취하는구나 우리 잘가야지 에이 우룰 cupboard 만들거야 코불순이 minimize 자 동료와의 협동 인내심 평가라고 됐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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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만의 왕국이야 오지마 안갈꺼야 거기까지마 오 만들었네 요로가 일을 열심히 안하는데?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로님 이렇게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요로님 바로 옆에다 놔야되요 용암은 이렇게 요로님 시간이 queste 아 ота 용암 한개 꺼내서 안되자 동물 정도 아 흑 좀 주시겠습니까 흑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뭐야 더주세요 다주세요 다 다줬어 다줬어 흑이 이제 나무를 만들어서 곱게기 만들자 곱게기를 만들어볼까 메테오 스트라이크 우와 활용하잖아 용암 있나요 용암 좀 꺼내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범수님 일로와서 일하세요 뭐하는짓입니까 용암 만들어드리고 있잖아요 용암 어 참 여기 망원 없나 어디 흑 안에 있지 않을까 어 아 어 뭐야 가만히 쏘고 있는데 요르님이 오셨는데요 야 요르르 흑 없어졌어 uries 여 니 아니 이버 범수 너 자네도 마검인가 내 왕과 자네 이거 창가방패로군 자, 써봐라 간다ikte 지금 저에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이게 왜 지금이야 먹어!! 좋은 생각이야 야! 야 일해 흙 주세요 흙이 왜 필요한거야 근데 아 근데 일해서 언제 가요 저희 아니 저거 잊고 싶은데 팔로 쏴가지고 흙 없어질까봐 이 길을 못 잊고 있었어 아 야 흙 어딨어? 흙 어딨어 흙 잠시만요 흙 먼저 흙 먼저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봉사부터 죽여야겠어 봉사 어딨어 저요 여기 있는데요 어디요? 저 위에 있는데요 안보여 아 여기 있구나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나 생문 이런 모습을 으흠 흠흠 흠흠 자 봉사들 빨리 오세요 우리 이제 갑시다 으흠흠흠 저는 그냥 여기로 걸어가면 되는데요 어떻게 내려오시게요 저 둘이 모자랍니다 아 저 있어요 저 있어요 갑시다 여기가 길 길 만드다 고생했어 으아악 아 그만 죽여 진짜로 고생했어 고생했어 엔딩인데 누가 봐도 가자 엔딩으로 내 인생 엔딩이였어 으아악 뭐야 얘 흙에 박혔죠 으아악 아 가자 요로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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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으로 가자아 거기서라 거기서라 잡히면 죽일거야 거기서라 제롱이 어디있어 아아 제롱 피지마 아아아아 거기서라 제롱 피지마 아아아아 니 발이 니 카트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제롱 피지마 제롱 피지마 우리 사회조끼 지내자 어 뭐야 다 왔네 이거 뭐야 엔딩인가 보다 이 안에 당긴 사다리를 모든 사람을 다시 보내버리자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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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야 도망칠 시간 10초를 주겠다 도망쳐라 10 2 8 7 6 5 4 3 2 1 아아아아 아아아아 요롤롤 1명 남았구만 모두 죽었다고 한다 아아아아아아 니가 안죽었는데 모두 죽어버릴 널 죽이면 끝내겠다 아이템 프라이 할 나를 믿어요 힘들 때면 니 어디갔어? 나 돈을 감고 니 어디갔어? 꿈이 이뤄지는 그 순간을 너 어디갔어? 요루룸 계속 떠올리며 ㄲㄱ 니 어디갔지? 요로님 어딨어요? 나를 찾지 않는게 좋을것이야 앟 설마? 저기있는건가? TNT있는쪽 인가? 여기인가? 아 아닌데? 얘 진짜 어디갔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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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덮으셔버릴거야! 너 침착해 여로르 너도 폭발을 덮으셔버릴거야! 너도 폭발을 날거야 그렇게하면 덮으셔버릴거야! 내가 구하리로 갈게 이혜민이 재밌는거 보여드릴까요? 잘가라 여로르! 좋았어!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요로님과 봉수와 함께한 마공탈출맵! 정말 재밌었군요? 여러분들 나중에도 더 재밌는 마공탈출맵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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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